해수조선 2024년도 6월 15일자 기사입니다. 옥수수로 끼니 해결하려면 이것 곁들여 영양 보완을 이라는 기사입니다. 우리도 옥수수를 많이 심는데요. 밥 먹기 귀찮을 때 옥수수로 한 끼 식사 대신하는 경우가 있다. 옥수수는 지방 함량이 낮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고 비타민과 미네랄 등 영양소물도 풍부하다. 아쉬운 게 있다면 필수아미노산이란 라이신과 트레프토판이 적다는 것 잘못 익히면 퍽퍽할 수도 있는데 간단히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.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려면 옥수수에 우유를 곁들이면 된다. 필수아미노산은 몸에서 합성할 수 없어 무조건 외부에서 섭취해야 한다. 우유엔 옥수수에 부족한 라이신과 트레프토판이 풍부하다. 라이신은 칼슘이 몸에 잘 흡수하게 되고 트레프토판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니의 합성을 도와 우울감을 해소한다. 옥수수만 먹을 때는 목이 메는 걸 방지할 수 있다. 퍽퍽한 옥수수, 그래서 옥수수 칩이나 이런 걸 스낵 먹을 때는 우유에다가 이렇게 말아먹고 그러잖아요. 퍽퍽한 옥수수를 먹기 싫다면 조리법 바꾸자. 찰옥수수는 삶기보다 쪄먹는 게 좋다. 껍질이 두세 장 붙어있는 채로 치면 옥수수 특유 풍미가 더해진다. 수분도 유지되 촉촉하고 쫄깃한 맛을 즐길 수 있다. 찔때는 넉넉한 찜통에 채반 아래까지 무릎붙고 찰옥수수를 엇갈리게 놓는다. 뚜껑을 덮고 센 불에 2-30분 찐 불을 끈 다음에 10분 정도 뜸을 들이면 된다. 찐옥수수는 버터를 발라 프라이팬에 구워 먹어도 맛있다.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당도가 떨어지고 알맹이도 딱딱해지니 빨리 먹는 게 좋다. 한편 평소에 소화불량이 심한 사람은 옥수수를 많이 먹지 않는 게 좋다. 옥수수가 섬유질질이 많지만 소환이 잘 안되죠. 그래서 다이어트도 좋죠. 옥수수는 소화되는 속도가 느려 소화 과정을 방해할 수 있다. 혈당지수가 높은 편이므로 당뇨병 환자는 옥수수 먹을 때 다른 식사를 줄이고 한 개 이하로 양을 제한해야 한다. 라는 기사입니다. 나의 건강 코멘트는 우리 집은 기촌 후에 쌀 재배를 까다로워서 못하고 손이 덜 가는 옥수수, 깨, 감자, 고구마, 밭작물을 씹어서 우리 가족이 작업자직을 하고 있다. 옥수수는 섬유질이 풍부해서 변배도 좋고 다이어트에 좋아서 잡곡을 따로 사지 않고 직접 짓는 찰옥수수와 함께 밥을 짓는다. 우유와 치즈나 버터를 함께 먹는 데 좋은 방법이 있는 걸 알았다. 평소에도 치즈랑 같이 버터에다 볶아서 팬에서 볶아서 먹는 게 굉장히 고소하고 맛있죠. 오늘 헬스조선 2024년도 6월 15일자 기사로 옥수수로 끼니를 해결하려면 이것 곁들여 영양보안을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.